그래야 되겠네 그건 좀 자 그래서 복화 18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g r e e n 다음에 개구리 frog f o r e r r o g 화는 되지 마시구요 화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트레스 트레스 트레이스 아 트레이스 t r a c e 틀리셨구요 뜻을 못 적으셨구요 트레이스 t r e s s okey 다음에 okey okey 브러쉬 p r u s h okey 그렇구요 그럼 드레드 d r e d d 에요 d 에요 d 에요 d 에요 안돼요 앞에 d 에요 r e a d 드레드야 드레드 빵이 브레드 브레드 안돼 드레드 나의 큰 실수 나의 큰 실수 비디뼈 아직 덜 나왔네요 안돼요 안돼요 저거 브레드 글래스 글래스 글래스가 아니고 글래스 G R E E E S S 아 이라스 글래스 글래스가 아니고 예 minim 몇대째 해야 되겠구나 팽이네 파일 프루트 F L U T 지어라 플루트 너 가만히 보면 과일은 지금 어? 으 소리하고 얼 소리를 똑같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과일은 풀이 아니고 어? 엘하고 알하고 똑같은 리을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전혀 다른데 안되겠다 오늘은 다시 공부하고 와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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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